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심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코인상점 홈페이지 붉은기 뜨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르고 있는거 비트코인 캐시밖에 없어요 상위권 암호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하고 오르는 종목 없구요 오른쪽으로 가보셔도 중간중간 녹색불이 켜져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붉은기 뜨면서 오늘은 하락세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날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보 시장가치 171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2%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내에서 말씀드렸듯 비트코인 캐시의 9% 상승세를 제외하고는 오르는 종목 없구요 20위까지 점위를 넓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골드 소폭 오르고 있지만 44위까지 모두 하락이구요 오늘 분위기는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리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 100위권 내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68% 떨어지면서 5062달러 기록하고 있구요 그래도 5000달러선은 일단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거래일 차트 확인해보시면 채거래일 동안 조금 변동이 있었죠 한번 올라줬다가 내려온 후 다시 한번 상승하는가 싶더니 내림새 보이고 있는 주입니다 자 비썸에서의 가격 변화 한번 확인해보시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모두 하락 중이고 역시 비트코인 캐시가 비썸에서도 강세입니다 그 밖에 오르는 종목이 오늘은 없네요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에 연출해주고 있구요 업비트에서는 원래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새벽으로 연기가 된 상황이고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하고 그리고 메탈을 제외하고는 업비트에서도 딱히 오르는 종목 없는 상황입니다 비썸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재개된다는 소식이 어제 오전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분들 입출금 재개가 언제 될까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오후 3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일단 입금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구요 모든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가 재개된 것은 아니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거래소 거래 동향 확인해 볼게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 일단 상위권 3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량 늘려주고 있습니다 OKEX 바이낸스 비트지 거래량 24시간 동안 늘려주고 있고 후어비 글로벌 같은 경우는 112%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시면 먼저 비트코인이 4.5개월 고점을 찍은 후 정체 국면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부터 블록미디어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비트코인 계속 오르는 것 아니냐 라는 기대감을 줬었는데 현재는 약간 교착상태에 빠진 모습이죠 원인을 과매수와 거래량 감소로 파악하고 있는 코인데스크의 기사래에 블록미디어가 다시 보도를 했는데요 상대 강도지수가 지난 2일 비트코인 가격이 18% 넘게 급등하면서 과매수 상태를 의미하는 70을 넘어섰다고 해요 RSI도 계속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90까지 도달을 했고요 2017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도한 수준의 과매수 지표는 랠리가 과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종 금융시장에서 지지선으로 바뀐 이전의 저항선을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다 그 선을 다시 한번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격을 상승으로 이끄는 데 조금 다지기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조금 주춤했지만 94%의 기금들이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콤플리아노가 미국의 두 펜션펀드 공적 연기금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서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베어마켓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들 연기금들이 투자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대학의 기금이 투자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진입하면서 기관이 다음 비트코인의 강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 다른 대학인 하버드가 최근 블록스택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PCN은 최근에 기관 투자가 비트코인 말고 조금 더 리스키한 자산 쪽으로도 투자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라고 짚고 있고요 2017년에 강세장 2만 달러까지 올라갔던 배경에는 리테일 앤베스터 소매토션사가 있었는데요 다음에 비트코인 강세장은 기관이 끌 수도 있다 하지만 지켜봐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바이넌스가 비트코인 SV를 상장하는 것을 취소 디리스팅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SV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된 거죠 이런 움직임이 다른 거래소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왔었는데 셀프쉐프트 또 비트코인 SV 상장을 폐지하면서 비트코인 SV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1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반대되는 가격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나라들 소식 좀 살펴볼 텐데요 멕시코가 미국의 제재 속에서 비트코인 거래량 또 최고치를 찍었다 라는 비트코인 이스트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 이스트는 멕시코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 베네수엘라, 페루, 멕시코, 카자흐스탄 네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 승자 4월 13일까지에 승자는 멕시코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56만 8천 달러 가치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이나 탄자니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이죠 이렇게 제재가 있는 나라들 또 적절한 금융수단에 없는 나라들을 위주로 비트코인 거래가 늘고 있다 라는 소식 비트코인 이스트를 통해 전해졌고요 북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요 자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이 루시라는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라이클리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사실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앞으로 북한의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 수준으로 이 보고서는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타겟이 정말 암호화폐 활용이 현실화한다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영향이 갈 것이다 또 한국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4월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0.85% 올랐습니다 5,035선 기록했고 CME 거래소에서는 0.75% 상승하면서 5,047선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와 시황 짧게 살펴봤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림새 보이고 있는 시장 확인하셨고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계속해서 뉴스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저희 블록미디어 사이트에서 프라임 무료 구독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렸듯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같이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초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